아침에 아침 1, 2, 3 아침 1, 2, 3 왕아 입니다. 안녕하세요드와이스 태별입니다. 태별입니다. 이 정도 들리는 거지. 이렇게 말해야 되나? 네. 저희가 오늘은 ASMR은 두 번째잖아요. 맞잖아요. 옛날에 두팡에서 브이아봤어요. 두 번째인데 먹는 ASMR은 처음이에요. 네. 엄청 눈까지 보고 있었어요. 그리고 도전을 해보는 날이에요. 저희가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먹어본 것들을 저희가 오늘 도전을 할 텐데요. 먼저 엄청 매운 냉면이랑 생판 전염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본 적 안 있어요? 저는 이거는 먹어본 적 있어요. 아 진짜요? 일본에서? 네. 일본에서만 해본 것 같아요. 이거 맞아요? 비슷한 걸 쓰지. 아니 이거 참기름에다 먹는 거 아니야? 참기름에 먹는 거 맞잖아. 아 이거 맞죠? 이거랑 그 일본 거기 집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. 아 진짜? 네. 근데 이거는 많이 안 먹어봤어요. 아 일본인 줄 알아요? 이건 간? 간이에요. 네. 네. 이거는 진짜 도전이에요. 저도 제가 멤버들, 저희 트와이스 멤버들 안에서는 매운 거를 잘 먹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좀 거만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. 오늘 이걸 먹어보고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뽀모씨도! 저도 이걸 좀 더 먹어볼 것 같아요. 아니, 잠시만. 오늘 이거 먹으면 저 진짜... 아니, 내가 양 조절을 해줄게. 알았어.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혹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만 들어주세요. 먹어볼게요. 시끄러, 시끄러. 뜯어야지? 우와, 우와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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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. 나 이거 했으면 돼. 알지? 이거 소리 안 내고 있는데. 해보자. 해보자. 근데 이게 유튜브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분들이 되게 예쁘게 드시는 거였어. 맞아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 뭐야? 육수. 이 정도? 다논다 봐요. 이거 아까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는 매콤한 냄새예요. 맞다 봐요. 그치? 그치? 응. 나 진짜 조금씩 넣어볼게. 봉오를 위해서. 야, 이제 거의 없나요? 그래. 우와. 진짜 맑게 생겼어. 내가 실수했나? 이거 먼저 먹어야겠다. 계속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냉면 1인분에 이게 하나 한 거예요. 5인분. 적당히 넣은 것 같아요. 먼저 드셔보세요. 이거. 이것부터. 이걸. 제가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맛있잖아요. 이거 진짜 맛있어. 어? 언니 안 먹어봤지? 어? 전화 안 먹어봤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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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서 먹던 맛이에요? 네.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뭔가 그 식감이 너무 좋아. 내 스타일이야. 나도 먹어볼게. 어? 이거 먹을 수 있어. 안 매워. 어? 이거 먹어봐. 너는 매울 수 없는 것 같아. 진짜 먹을 수 있어. 응. 어느 정도야? 매. 맵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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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데 막. 미칠 정도는 아니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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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은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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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시간 지나면 진짜 혀가 아플 것 같아. 근데 뭔가. 좀만 더 넣어볼게요. 그 전에 한번 먹어볼게. 털어놔. 털어놔. 만두 한 모금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5인분인데 제가 1인분 먹게 넣은 거 아니에요? 피리핀? 이름도. 괜찮은데? 가면 조금만. 괜찮은데요? 괜찮다. 그치? 괜찮다니까. 이게 맵. 엄청 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한 통을 타서 오시는 건가? 아니야. 그러다니까. 이 정도는 괜찮은데. 아 근데 맵긴하다 진짜. 뭔가 되게 안 좋게 배운 느낌이 아니잖아. 응. 하나가 왜 이렇게 큰 거 같지? 면같이 생겼어. 그래서. 이거 한 더. 진짜. 안 매워. 안 매워. 안 매워? 응. 안 매워? 맛있어. 짱이다.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지금 언니도 이거 먹어봐야지 아니 우리 각자 챌린지가 있는데 그걸 왜 했지 뭐 왜 먹어봐야지 그래도 나와서 좋은 거 먹었는데 언니도 궁금했다 너가 궁금하진 않아 나 진짜 맛있어 알겠어 내가 이제 좀 맑은 맛 이걸 갖고 올래? 먹어볼게요 진짜 안 매운데 내가 왜 이거 차가운데 내가 불러 그럴 때 아니야 했잖아 지금 괜찮지 내가 이상한 거까 배운 약이 엄청 맞거든요 실수만 먹어볼게요 매워 매워 괜찮네 이거 진짜 뭐 먹어봐요 진짜 안 매운데 이상한 거 같아 구찌 다른 거 매운 거 먹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구찌 매움인데 참을 수 있어 그릇에 있는 그냥 소스에 찍어 먹을게요 진짜 안 매워 진짜 안 매워 진짜 근데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안 매운데 이거 먹어봤어요? 아니 자 이제 먹어봅시다 자 이제 먹어봅시다 원희랑 까지 싫어 싫어 왜? 나는 집중하고 싶어 여기 왜 집중하고 싶어 왜 집중하고 싶어 안 매워 안 매워 매워 뭔가 많이 넣으면 그냥 매운 양념장 소스를 넣어서 찍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나 좀 거만해져도 되겠는데 어때? 같이 먹어보자 나 아직 안 먹어봤어 아니 먼저 먹어보라니까 웃었다 배 아플 거 같아 난 먹을 수 있는 거 같긴 한데 뭔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섬진국에 맞아 섬진국에 섬진국에 되게 좋아해요 무서워 많이 찍어봐 저 이렇게 소스랑 백면이랑 찍어봅시다 아플 거 같아 뭔지 알겠다 이거 크고서 먹는 적은 많아 아 크고서 먹는 적은 많네 크고서 먹는 적은 많아 생으로 먹는 거 처음이야 아니 아무 아니 그거 먹여주는 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아니야 언니 진짜 이거만 먹을 수 있어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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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 아 왜 이거 진짜 맛있어 작은 거 작은 거 하나 언니 아니야 왜 아 나 괜찮아 진짜 안 보여 근데 너 무서워 무서워 진짜 안 보여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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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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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먹고 있어? 먹었어 먹었어? 먹었어 집었나?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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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 해 해 해 그냥 이거 다 넣어볼게요 해 해 해 해 해 맵겠지?